왜 끊겼을까? 와이파이로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노래 끝나더니 막 끊겼네 됐다 그니까 딱 끝나자마자 끊겨버렸어 딱 하고 꺼졌다고? 딱 노래 끝난 거에 맞춰서 딱 꺼졌네 이상하네 다같이 이렇게 딱 마이크 다같이 이렇게 딱 마이크 하고 제대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녹음해서 그냥 원테이크 그대로 나가는 걸 저걸 실수하면 그대로 나갈 거야 기회가 없어 완전 냉정해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다음 주에 또 추워진다고? 날씨 봐야겠다 그런가? 일교차가 진짜 심하네 입을 거 꼭 챙겨놨네 바깥에 소리가 다 들어가나 보네 나는 패딩 그 쇼패딩도 꺼내고 긴 것도 꺼냈어 전기장판도 가끔씩 틀고 자요 너무 추우면 캡처 타임 하나, 둘, 셋 둘, 둘, 셋 마지막에 뭐 할까? 아보카도야 또 사라졌니? 됐다, 됐다 미안, 내가 버튼 안을 잘못 눌러서 잠깐만 필터가 다 없어졌네 무슨 일이지? 이제 셀카 타임 가져 봐야겠어 카메라 줬다고 잠깐만 잠깐만 한 장만 더 진짜 됐어 됐어 완벽해 용공이 어제 필터 쓴다고 근데 그게 아보카도가 없어 그 필터가 그 하트는 있는데 캐릭터들이 다 없어졌다 저번에 꼭 권양이 저번에 꼭 권양이 저번에 꼭 권양이 세기말필도 나는 이제 진짜 갈게 아 중간에 끊겨가지고 아쉽네 뭔가 괜히 더 아쉽지 않아 중간에 끊기고 간다고 하는 누가 아보카도 갖다 버렸다고? 누가 아보카도 갖다 버렸다고? 행복한 금요일 밤 행복한 금요일 밤 다들 보내세요 이제 진짜 갑니다 오늘 재밌었어 얘기도 많이 하고 야식 땡기면 야식 먹어요 그리고 수험생 스테이들 다 파이팅 새로로 하니까 뭔가 재밌다 이 댓글 창도 길어서 더 잘 보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나잇 바이바이 나이 진짜 간다 진짜 간다한 말만 항상 여러분 진짜 간다 안녕 굿나잇